안녕하세요. 묵쌤 이명묵 강사입니다. 챕터 5, 유닛 1, 여러가지 접속사에 관련된 Key Point Lesson 시작하도록 할게요. 시간의 접속사, 이유의 접속사, 조건의 접속사, 양보의 접속사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건 이 접속사죠. 뭐하는 역할을 한다? 연결. 연결이라는 건 뭐다? 결국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말은 뭐다?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문맥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. 자, 이 큰 그림을 알려드리고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 접속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. 두 개의 저를 연결시켜주며 있어서 시간의 의미를 갖고, 이유의 의미를 갖고, 조건,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가 이렇게 여러가지의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면 그거에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것도 예를 드는 접속사들 한번 따져볼까요? 시간의 접속사 가장 대표적인 거, when이 있을 수 있고 그쵸? as는 여러가지 쓰일 수 있으니까 as도 가능하고 뭐 as, soon as도 있고, 뭐뭐 하자마자 혹은 before, after도 있겠죠? 이런 접속사들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유의 접속사 제일 대표적인 건 당연히 누구죠? because가 있고, as도 쓸 수 있겠죠? as도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since라는 것도 있잖아요. since, 자, 이런 접속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그 다음 조건의 접속사 대표적인 건 당연히 조건을 주는 if가 있고 그 다음, unless 있을 수 있겠잖아요.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, unless. 뭘로 풀어 쓸 수 있다? if, not으로 풀어 쓴다. 이 not과 unless 같이 쓰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라고 했어요. 자,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잠깐 시간,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 즉, 시간,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? 미래 시제가, 아,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잖아요. 즉, 뭐냐면 문장 자체는 미래를 나타내요. 그랬을 때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will은 주절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설령 문장 자체가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된다. 아셨죠? 이거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되겠죠?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된다. 오케이? 뭐 이런 거죠.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있을 거야. 라고 할 때 if it will rain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if it rains tomorrow 그 다음 주절에서는 will 쓰면 돼요. I will stay at home. if it rains tomorrow, I will stay at home.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. 그 다음 양보의 접속사 뭔가를 양보하는 거 당연히 뭐 all though가 대표 주자가 될 것 같고요. all though 나왔으니까 뭐 no도 있고 even though도 있고 even if도 있겠죠. 근데 all though와 even if의 차이점 even if는 실현 가능성이 좀 적은 거 그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게 even if가 되겠죠. 양보의 접속사. 그리고 양보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선생님이 약간의 팁을 본 강의에 줬었죠. 뭐냐? 이 문맥 두 개의 절을 따졌더니 나의 상식을 좀 깨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. 그때 들어가는 게 양보 접속사다. 숙제를 안 했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화를 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다. 화를 내지 않으셨다. 그럼 어떤 맥락이 돼야 돼요? 숙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화를 안 내셨다. 어제 밤을 샜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곤하지 않다.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배가 안 고프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양보의 접속사가 된다. 그리고 여기 쓰인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? 주어, 동사의 절을 이룬다. 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접속사에 대한 키포인트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부 metres